박남춘 인천시장이 제3연륙교 시티타워, 청라 의료복합타운 부지 등 서구 지역 대형 시책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시장은 현안 사업들이 더욱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높이 448m로 건설되는 청라 시티타워는 오는 8월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재입찰해 12월에 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종합병원, 의료 관련 산학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착공한 제3연륙교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라 의료 전환을 강조해 3월에 사업협약이 있습니다. 이건지사업협이 있는 공격에서 차단을 상관했습니다. 서구 안정의 교육과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확인해んだ 일정도 실제 이루는 기능이 아시따는 교육과 함께 산업협약을 체결하여